시바이누는 최근 혁신적인 접근 방식과 강력한 커뮤니티의 지원으로 이더리움 투자자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분산형 거래소인 시바스업을 포함하는 생태계로 잘 알려진 시바이누는 현재 광범위한 투자자의 관심까지 끌고 있는데요. 낮은 진입 가격과 높은 수익 가능성으로 인해 암호화폐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려는 사람들에게 최근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추가가 된 상황입니다. 강세 가격 외측에서 모금된 상당한 자금은 그 잠재력을 더 강조하고 있죠. 현재 시바이누는 시장에서 긍정적인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날 1일의 거래량이 37% 이상 늘어난 것에 주목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러한 거래량의 증가는 투자자들 사이의 긍정적인 심리가 회복되었음을 시사합니다. 지표에 따르면 지난주 가격은 하락한 상태이지만 월간 차트에서는 여전히 10% 이상의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죠. 시바이누의 현재 입장은 중립적이며 이는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다는 건데 그렇다면 앞으로 시바이누는 단기간 얼만큼 올라갈 수 있을지 함께 알아가보시죠.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더 큰 힘이 됩니다. 반갑습니다. 최근 조정에도 불구하고 시바이누는 약세 모멘텀이 지속되면서 점제적인 가격 하락에 직면해 있습니다. 주요 지표도 하향 추세를 보이며 구매 의사가 약화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데요. 시바이누의 선물 미결제 약정도 크게 감소했기 때문에 코인의 단기 가격 인상에 대한 시장 신뢰까지 낮은 상황입니다. 현재의 모습은 시장의 일반적인 추세를 크게 반영하는 상황인데 밈코인에 대한 실제 수요에 의해 뒷받침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시바이누를 둘러싼 약세 정서에 대한 추가 증거는 파생상품 시장에서 나옵니다. 시바이누의 선물 미결제 약정은 현재까지 45% 이상 감소하여 6200만 달러에 이르렀는데 이건 시장 참여자들이 신규 포지션을 개설하지 않은 채 포지션을 종료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고 단기적으로 상당한 가격 인상 가능성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하지만 이건 흔히 개인 투자자가 털리고 고렘의 수가 들어오는 우리가 잘 겪어오던 패턴과 동일합니다. 개미는 털리고 결국 세력이 먹는 상황은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시바이누 팀에서는 레이어트 확장을 위한 솔루션인 시바스와 본 시바리움을 출시했습니다.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는 시바이누 생태계 플랫폼인 시바리움에서 시바스왑이 또 출시가 되면서 이 프로젝트는 급속한 확장의 새로운 단계에 들어선 건데요.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이제 시바리움의 시바스왑을 통해 사용자가 토큰을 이더리움으로 교환하거나 그 반대로 교환할 수 있게 된 점인 건데 이런 통합으로 인해 시바리움에서 처리되는 거래량이 증가하게 되겠죠. 시바이누는 가치가 매우 변동적이기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이 일반적인 특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초기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엄청난 수익률을 보여주기도 했으나 동시에 큰 손실의 위험도 내포하고 있었죠. 시바이누 코인의 가격은 시장의 추측과 투자들의 감정 그리고 외부 이벤트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시바이누가 장기적으로 가치를 유지하고 성장할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데 특히 NFT 시장과의 연계나 디파이 생태계 내에서의 역할 확대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바이누의 가격은 매우 저렴한 가격이고 누구나 쉽게 어필트 또는 수많은 대형 거래소에서도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해마가 죽지 않는 상황이라면 신규 투자자가 몰릴 수 있는 기회는 언제든지 올 수 있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지금과 같은 시장은 고점에서 팔고 저점에서 매수를 한다는 게 사회상 어려울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시장 자체가 너무 어려운 시장이라는 말을 아마 주변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조금 더 지켜보면서 시바이누나 최근 하락이 강했고 앞으로 테마가 올 수 있는 코인을 매집해 나가는 게 오히려 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장은 변동성이 너무나 강하고 상승보다는 특정한 종목에만 상승세가 몰리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무리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분명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런 시장에서도 누군가는 돈을 쓸어담고 있는데 나만 수익을 못 내고 있는 건 아닌가? 돈 버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텐데요. 그럼 과연 이런 시장에서도 돈을 쓸어담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이제부터 그 돈을 버는 사람은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될 거고 이런 시장에서도 돈을 벌 수 있는 방법과 수익률을 더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까지 공유를 해드릴 테니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는 젊은 코인 투자자층도 정말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매하는 속도가 엄청 빠르기도 하고 저는 그분들이 전문가인 줄 알았어요. 저는 이제 이런 젊은 투자자층을 따라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수익을 봐도 많이 못 먹는 것 같습니다. 20대, 30대 이런 젊은 투자자층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일하면서 시장 전체를 볼 시간도 없으며 매수하려고 하면 날아가고 매도하려고 하면 떨어지고 이거 공감하시는 분들 많으실 건데요. 지금 경제도 더 안 좋아지고 있는데 돈 벌 사람만 돈을 벌고 평범한 사람들은 점점 지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코인 전업 투자자가 증가한 이유겠죠. 이제 전업 투자자까지 더 많아지고 있는데 우리 같은 일반인은 이런 시장을 더 꼼꼼하게 체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힘든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우리가 모든 수익을 자동화할 수 있다면 굳이 24시간 내내 시장을 보지 않더라도 수익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저는 유튜브가 참 좋습니다. 제 채널을 키울 수도 있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도 있고 유튜브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우리가 전업 투자자 또는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100% 정말 손쉽게 돈 버는 매매 방법을 바로 알려드릴게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코인을 투자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우리가 보통 매매를 할 때 대부분 추경 매수를 하거나 장기적으로 보유한다는 느낌으로 코인을 사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건데요. 그쵸? 제가 실제로 지표도 오랜 시간 사용을 해봤고 자동매매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해봤는데 현대 시점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AI 지표와 자동매매를 연동해서 사용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실제로 일주일 단위마다 제가 테스트를 해보고 있었고요. 수익률은 약 2배 정도가 더 증가를 했습니다. 물론 최근에 있었던 하락장에서도 더 저가에서 매수가 되고 하락장이나 상승장 무관하게 많은 수익을 볼 수 있었다는 큰 장점이 있었는데요. 만약 제 스스로 매매를 했었다면 감정에 휩싸여서 수익 볼 것도 더 못 보고 손실 안 볼 것도 더 손해를 봤었을 겁니다. 더 좋은 종목이 있는데 당연히 어떤 건지도 몰랐을 거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AI 지표와 자동매매를 사용해서 매매하시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이제 시장은 앞으로 남아있는 호재들이 넘쳐나는 그런 시장이에요. 그래도 아무 종목이나 들어가는 건 당연히 계좌가 무너지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매매는 항상 흐름에 맞게 유동적으로 해야 합니다. 요즘 투자자분들이 자동매매를 사용하시는 이유가 우리가 못하는 냉정한 판단을 하고 시장 전체를 또 한 번에 분석을 할 수가 있고 우리처럼 감정에 휩싸여서 매매를 안 한다는 게 가장 큰 메리트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 바로 무료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최근 트레이더들이 많이 없어진 이유가 왜일까요? 네 맞아요. 이제는 본인이 직접 매수하거나 추천받을 필요가 없이 이렇게 AI를 사용해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 같은 일반인이나 전업투자자분들도 이 시장을 항상 주시하시기에는 정말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자동매매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지셨더라고요. 그리고 코인 시장은 24시간 돌아가는데 우리가 밥 먹고 또는 술 한잔 하거나 잡는 시간에도 상승장이나 하락장 무관하게 돈을 벌어다 준다는 겁니다. 진짜 돈을 버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돈을 벌 수 있게 만들어야 자산에서 늘리는 지음길이 되는 거예요. 이건 어차피 무료로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고 영상 끝까지 집중하시면 여러분들도 정말 쉽게 만들어 가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동매매를 만들게 되면 수익 나오는 것들을 알림으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시장을 주시를 안 해도 되고 알림만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요즘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 바로 이 자동매매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남들은 이미 다 돈을 벌고 있어요.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도 정말 손쉽게 따라 하실 수 있으시니까 나만 몰랐던 이 공짜로 수익 보는 방법 여러분들도 이제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직접 수식어를 설정해서 매수와 매도를 자동으로 돌릴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직접 매매를 하기 때문에 매도 타이밍도 놓치고 추경 매수만 하다가 큰 수익도 못 보고 손실만 커지는 그런 투자를 분명 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 매매 방법을 사용하고 나서부터 하루하루 정말 꾸준하게 20%에서 또는 30% 이상까지 수익이 나는 걸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갑자기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뭐 가입해야 되는 거 아닌가 유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전혀 가입이나 금전 요구를 하지 않고 있고요. 추천인 코드 또한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코인을 좋아하는 이제는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에요. 채널에 키우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기 때문에 저는 항상 더 좋은 정보를 공유를 해드릴 테니 여러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365일 24시간 동안 자동으로 돌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큰 돈으로 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세팅값만 설정을 잘 해놓는다면 정말 안전하게 투자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소액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이렇게 작은 투자 금액으로도 매일 30만원에서 50만원씩 많으면 100만원이 넘게 꾸준하게 수익이 나오니까 그게 쌓이면서 점차 투자 금액은 조금씩 더 늘어가더라고요. 매일매일 30만원씩 수익이 들어온다면 한 달이면 대략적으로 천만원 정도가 되겠죠? 이게 365일 자동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시대를 크게 늘리지 않고 수익 금액만 챙기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그냥 원금으로만 하고 수익 금액은 뺀다는 거예요. 다만 최근 영상에 조회수가 많아지면서 정말 많은 질문들이 오고 있는데요. 많은 관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질문 예시로 답변을 드리자면 정말 수익이 나오나요? 네 수익 정말 잘 나옵니다. 소액 투자로도 가능할까요? 네 가능해요. 저도 소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따라할 수 있나요? 당연히 누구나 다 따라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공유를 해드리는 겁니다. 정말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가나요? 네 100% 무료로 사용할 수 있더라고요. 만드는 방법이 어려울까요? 아니요. 정말 쉽게 만들 수 있게 정리해놨으니 영상 끝까지 집중해주시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만드실 수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질문을 보내주시는 건 제가 일일이 답장을 해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공통적인 답변을 드리자면 수익은 정말 잘 나오고요. 만들기도 정말 너무 쉽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100% 무료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자동매매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식과 코인의 기본적인 부분부터 알고 들어가야 되는데요. 먼저 주식 투자와 비트코인 투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운영 시간인데 주식 시장은 9시부터 3시 30분까지 특정 시간에만 운영이 되고 있고 코인 시장의 경우에는 24시간 동안 운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 자동 프로그램도 24시간 동안 돌아가야겠죠. 다음으로 주식은 증권사를 통해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코인은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증권사 API 같은 경우에는 특정 환경에서만 사용이 가능하지만 거래소 API 같은 경우에는 모든 환경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서 API를 간단하게나마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컴퓨터가 핸드폰이랑 데이터가 연동될 수 있게 하는 건데 증권사는 핸드폰 중에 못 쓰는 것도 있어요. 근데 코인은 어떤 핸드폰이라도 다 컴퓨터와 호환이 된다는 거예요. 간략하게 그냥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다음으로 이제 암호화폐 투자 자동화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 구조를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먼저 사용할 거래소를 선택을 해야 하는데 우리는 이 API를 사용해서 거래를 24시간 동안 할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최대한 거래 수수료가 저렴한 곳으로 이용을 해야겠죠. API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거래소 중에 수수료가 가장 싼 곳은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어피트인데요. 물론 여기서 다른 거래소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이기 때문에 급하신 분들은 이 설정 방법과 세팅 방법 파일을 보내드릴 테니 화면에 보이는 010-8215-4981 이 번호로 자동 또는 사용하시는 거래소명을 보내주시면 세팅 파일을 맞춰서 보내드릴 예정이고요. 저도 어피트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피트 사용하시는 분들도 막히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자동 이렇게 보내주세요. 그럼 다시 본론으로 넘어와서 그렇다면 이제 자동매매의 자동화가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큰 그림으로 보여드리자면 먼저 어피트에서 API 키를 발급을 받고 이것을 파일선을 활용해서 투자 전략을 구현해가지고 자동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볼 건데요. 그렇게 된다면 이 투자 전략에 따라서 매수와 매도를 반복을 하게 될 텐데 먼저 어피트 마이페이지에 들어가서 오픈 API 관리에 들어가준 다음 키를 발급을 받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구글 파이썬 홈페이지를 검색하고 들어가서 파이썬을 다운받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어피트 마켓 코드 조회에 들어가서 이것을 코딩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여기까지도 아직 어려우신 분들은 방금 보여드렸던 번호로 자동이라고 하나만 보내주세요. 자 그럼 이제 다 왔습니다. 이제 코딩을 시작하기 전에 꼭 자기 자신만의 투자 목표와 투자 전략을 세워서 세팅하시길 바라고요. 이제 세팅 방법으로는 먼저 매수 조건부터 설정을 해줄 건데요. 매수 조건으로는 상승 후 조정 구간일 때 매수 거래량과 수급이 일정 물량을 돌파했다면 매수 고가에서 하락하게 됐었을 때 저가 자리에 진입이 되었다면 매수 매수 세팅은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매도 세팅은 고가도 저가도 하락이라면 매도 연속 음봉이라면 매도 수익률이 0보다 작다면 매도 이렇게 안전하게 투자하실 수 있게 세팅해주시면 됩니다. 설정 방법은 아까 파이썬 다운받으셨죠? 거기 들어가셔가지고 화면에 보이는 세팅 방법을 그대로 써주시면 되는데요. 제가 이렇게 세팅을 해보고 가상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었을 때 250만원을 투자했다면 1년간 3,900만원 약 1,500%에 가까운 수익을 보여줬었고 2년 동안에는 3,400%, 3년 동안에는 7,500%의 말도 안 되는 이런 수익 계산이 나와줬었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250만원을 투자했었을 때 최종 금액은 1억 9천만원이 된다는 건데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앞으로 다가오는 비트코인 반감기와 그리고 여러 호재들이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남아있다고 분명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 가상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었을 때보다 더 높은 수익을 기다리를 할 수가 있다는 건데요. 실제로 이렇게 매일매일 수익이 꾸준하게 나온다는 걸 봤었을 때 불가능한 수치라고는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이미 다른 분들도 이렇게 각각 자기 자신만의 수식어를 만들어서 자동매매를 세팅해가지고 매일매일 수익을 보내주시는 분들도 너무나 많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세팅하신 분들이 더 많은 수익이 나오는 세팅하는 방법을 구상해서 잘 나오는 방법 또한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셔가지고 한번 구경해보셔도 됩니다. 아, 이거 종목 추천하는 그런 방 아니고요. 세팅하는 방법 공유하는 곳이에요. 저는 종목 추천을 빌미로 절대 금전 요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칭사기에 꼭 주의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이제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그냥 공짜로 돈을 버는 방법을 아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더 많은 돈을 버실 차례예요. 더 늦기 전에 먼저 세팅해서 누구보다 더 많은 수익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마지막으로 혹시나 세팅하는 방법이 어려우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010-8215-4981 이 번호로 저희 구독자분들인 걸 알아볼 수 있게 자동이라고 보내주시면 세팅 파일을 보내드리거나 세팅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